어쨌든 우리 성년환 가수님이 우리 한국 과외방송이 되돌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한국 과외방송에서 이렇게 대박을 뜻했는데 다 시청자 분들도 다 뿐이죠. 그렇죠. 그럼요. 우리 가수 우리 석연아 씨를 모시겠습니다. 기다림 들려드릴게요. 그럼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시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고창하게 소개를 하니까 이거 어떡할까? 어? 시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약속해오고 하늘 안으로 꽃이 피는 그 날이 왔는데 왜 안 오실까? 왜 안 오실까? 근데 누가 이 곡을 왜 이거 CD로 한다고 하면 돼요? CD 1번. 신나는 걸로 간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내 노래가 여기 나오는 거 말고 신나는 거. CD로 1번, 2번 함께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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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도 추시고 가겠습니다. 그래야지 여기 춤을 춰도 또 안 날아지. 1번 갑니다.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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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 돌아와 약속해놓고 하늘 안으로 꽃이 피는 그 날이 왔는데 왜 안 오실까? 왜 안 오실까?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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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이 가고 눈 내린 겨울이 오는데 왜 안옵실까 왜 안옵실까 그 약속을 잊었을까 내가 미꾸면 밀어졌는지 내가 신분을 싫어졌는지 편지로든 전화로든 소식은 없이 오늘이 바른게 기다려야만 하나요 기다려야만 하나요 어쩌면 편지로든 전화로든 소식은 없이 오늘이 바른게 기다려야만 하나요 또 기다려야만 하나요 기다려야만 하나요 기다려야만 하나요 아 그리고 오늘 애인을 찾는 사냥꾼은 오늘 처음으로 제가 여기서 보이는 선보이는 건데 우리 한국가을 방송 대박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나고 있지만 더 더 나을 것 같아요. 서년아도 꼭 대박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애인을 찾는 사냥꾼 가겠습니다. 아 이제는 아 나 거기서 곧바로 2번 가면 돼. CD 아카 거 그대로야 그대로. 네 아 이렇게 생방 하다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상시가 석기는 사냥꾼 애인을 찾는 사냥꾼 오늘의 딸만 쏘지 말고 명중해봐요. 장미꽃 입술은 장미고 사랑을 놓치지 말고 명중해봐요. picket's titk의 장미 מütünИ 조명 бар어 공개해줘서 곧바로 1회 언젠서 곧바로 1회 언젠서 곧바로 1회 언젠서 곧바로 6회 언젠서 곧바로 2회 언젠서 곧바로 3회 언젠서 곧바로 1회 언젠서 g Ctrl 룹으로 1회 언젠서 곧바로 1회 언젠서 곧바로 1회 언젠서 곧바로 2회 언젠서 곧바로 1회 언젠서 곧바로 2회에 especially 간이 되었어요. 인연셔 시 kmorf 부러 brigบ 1회 언젠서 곧바로 thrust 3회 언젠서 간이 되었어요. 새파란 꿈 꿈의 사냥꾼 파란색 잔매의 사냥꾼 우물을 두물하지 말고 찾아보세요 불타는 가슴에 불타는 사랑을 애깨지 말고서 찾아보세요 새파란 꿈 꿈의 사냥꾼 파란색 잔매의 사냥꾼 우물을 두물하지 말고 찾아보세요 장미꽃 사랑의 장미꽃 향기를 피하지 말고서 꼭 잡아봐요 송씨가 서투른 사냥꾼 애기를 찾는 사냥꾼 오발탄말 숨지 말고 명중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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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alme is a book 조금로 이 여자, 여자에게는 우리 행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은 한 명하고 간다인데 울린 흘리라고 해요 약약한 거랗한 마술각한 거랗각한 이 여자도 울지 않으네 울린 흘리라고 해요 울린 흘리라고 해요 울린 흘리라고 해요 잊을 수도 있어요 이 여자, 여자에게 행복도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당신은 한 명하고 간다인데 울기를 왜 웃어요 맘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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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자도 울지 않으네 이 여자도 울지 않으네 이 역자도 불지능한 일인데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가수 석연화였습니다.